청주 비호천이 요즘 고향으로 돌아갈 체비중인 겨울철새로 장관입니다. 수백마리씩 무리지어놓는 황오리떼를 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면 위에서 여유를 즐기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릅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좌우로 떼지어 움직이며 기이한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선명한 황갈색 몸통에 하얀 머리, 날개끝이 검은 관심대상종 황오리입니다. 수백마리가 떼지어놓이는 모습은 서산 등 유명 철새두레지에서도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새들도 물가에서 놀고, 생태공원은 확실합니다. 충청도 청주 분들을 복받으신 분들 같아요. 작천보 건너편은 터줏대감 청둥오리와 흰뺨 검둥오리들의 차지. 물 반, 오리 반. 비오리들도 한켠에 자리를 잡았고, 민물 가마우즈도 먹이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지난해에는 흑두루미 등 천연기념물 여러 종과 수만 마리의 가창오리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민가가 적고, 먹거리와 쉴 공간이 풍부해진 덕분입니다. 갈대밭이나 미호천 중앙에 모래톱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런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리들이 집단으로 휴식하면서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주쯤이면 고향으로 돌아갈 철새들이 올가을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미호천을 찾길 바라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